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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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연 언니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나연 언니가 스포를 한 게 저희 단독방에 다른 멤버가 보내가지고 다 같이 봤거든요. 나연 언니가 나연 언니 했더라고요. 나연 언니가 제대로 나연 언니 했더라고요. 음. 라간. 라간. 왜 이렇게 정도 물어 encompass 아잇 자 칼국에서 첫 막장 첫번째 노래 다 때 이게 진짜 암을 틀린 것 같긴 하네요 점심을 extra eliminating 아암을 틀린 것 같다 점심이 쓰지 않는 것 같다 하시르요 하무사롱 자가리코 아스파라베이크 이제 끝다잇 뭐야 여기가 이 손이 내 얼굴보다 밝았네 밝네 웃겼었나봐 그래 얼굴 잘 보여야지 아오오오오오 귀여워 보컬 고기 고기 이거 그리고 불편한 먹는 거 먹으려면 잠잘할까? 다 먹으려면 그리고 아찜이, 아찜이, 아찜이 나 오늘 그거 봤는데 엠믹스 친구들이 JYP 안에서 최애를 얘기하는 거 제가 제일 얘기하는데 서륜이가 나 초해라고 해줬더라구요 너무 귀여워 몰랐는데 예전에 너 무슨 팬사인가? 뭐 하다가 거기서 너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너 내 얘기를 한 번 해줬다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영상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었죠 그래서 뭐지? 했는데 오늘 그걸 보니까 제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귀여워 서륜아 다음에 언니랑 밥 먹자 아아 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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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ап 1番 行くか 은 radiation ちゃんと fer 你 dopo 日合 みて一生眉毛 sufficient which engage con 에? 마치게 나시? 언니는요? 평생 손눈썹 눈썹 없는 거랑 손눈썹 없는 거 손눈썹 없는 거 그쵸? 마니저의 언니도 마치게 나시 문서 읽는데 안 읽지 않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읽어 약간 읽어 약간 기억 안 나 저 눈썹 있어요 지금 여기 정면 너무 제대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 눈썹 있어요 제대로 있어요 산아, 산아, 눈썹이 있어요? 산아, 눈썹이 있어요? 산아, 눈썹 안 뺏어요 산아, 눈썹 안 뺏어요 남아라, 눈썹이 있어요 산아, 눈썹은 실제로 모래요 산아, 눈썹이 있어요 그니까요 요거에는 천연아 나는 앞뒤에 Guerra 나가는 거 너가 발라줄게 산아, 눈썹이 있어요 감사합니다.